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원하면서 뭔가 좀 짠한 그런 사연이에요 제목 깔짝깔짝 개밉상 시누이 면상에다 후라이팬을 때렸는데 아이고 이게 뭐야 대가리가 다 깨졌네 어제 하루 왼종일 엉엉 울다가 지금 회사인데요 퉁퉁봉이 눈으로 글 써봅니다 저 정말 그렇게 망나가는 사람 절대 아닌데요 더군다나 지금 임신까지 한 상태에서 어찌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됐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개초 밉상 망할 시누이 제가 어묵을 볶던 후라이팬으로 뚝배기를 깼는데 문제는 이게 좀 너무 심하게 깨졌어요 그래서 통쾌하기도 한데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저는 25살이고 신랑은 28살입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24살이죠 저희 부부는 속도 위반으로 작년에 결혼했는데 사실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제가 먼저 중재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러자 절대 안 돼 그럴 바엔 차라리 헤어질 거야 이러면서 저를 막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 자신 없고 두려웠지만 결국엔 승락을 했고 곧바로 양가 허락을 구하고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망설이고 있을 땐 몰랐는데 막상 마음을 먹으니까 이게 또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요 이쁜 아기도 낳아보고 싶고 정말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려는데 문제는 신의예요 이게 자꾸만 사람을 건든단 말이죠 저나 신랑 모두 돈이 없기에 나이가 어리니까 예물 예단 없애고 간단한 커플링만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전화가 걸려와요 그리고는 갑자기 예물을 보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때 많이 놀랐어요 만약 시댁에서 좋은 거 해주면 우리도 해야 되는데 집안 형편도 안 좋은데 어쩌지 나도 모은 돈 없는데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나 가서 보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시댁도 사정이 안 좋은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차라리 원래처럼 하지를 말던가 14K 반지를 사주면서 유세를 떨어요 이때 시누이랑 같이 갔는데 얘가 그날 그랬습니다 야 언니 좋겠다 아무튼 그렇게 씩 올렸고요 진짜 큰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저희 신혼집 바로 앞동에 시누이가 지 친구랑 같이 살아요 둘이서 저요 요즘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배도 불러오는데 일은 해야 되고 지금 8개월입니다 배, 임신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우리 신랑은 수개월째 실직상태 백수죠 진짜 오빠 하나만 생각해도 우라통이 터져 미치겠는데 이 미친 시누이가 자꾸 깔짝깔짝 사람 건들고 진짜 용서가 안 돼서 결국엔 제가 대가리를 깼어요 아니 이 개 또라이 같은 게 늘 그래요 멀쩡한 지 집은 그냥 놔두고 맨날 첫날 저희 집에서 먹고 놀고 그랬거든요 진짜 그래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하루가 멀다 하고 지 친구랑 같이 와가지고는 막 비대고 밥 꺼내 먹고 전날 제가 만들어 놓은 반찬 싸그리 다 없애버리고 과일이라도 좀 사다 놓으면 껍질만 남겨놓고 거기다가 임신한 나를 언니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맨날 와가지고 반찬 투쟁이나 하고 얘 뭐죠? 진짜 미친 걸까요? 언니 맛이 왜 이래? 아우 너무 싱거운데? 언니는 무슨 맛? 아 이거는 무슨 맛? 처음 먹어보네 아우 언니 음식 독특해 언니 다음에는 이걸로 부탁해요 알았죠? 등등등 거기다 맨날 저희 부부 침대에 누워 디비자는 꼬라지에다가 이러면서 나를 무슨 집 파출보로 취급하는데 진짜 패 죽이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꼬래 시누이라고 또 친구랑 같이 있다고 그 체면을 생각해서 제가 아무리 열받아도 계속 참고 또 참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바로 엊그제 제가 저희 신랑이랑 좀 많이 싸웠어요 이제 배도 불러오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나아야 되는데 몇 달째 백수로 있으면서 게임만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좀 질렀거든요 그랬는데 바로 어제 퇴근 후 집으로 오는 길에 그래도 오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거니까 그렇게 화낸 거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고 계속 미안한 마음에 맛있는 거라도 만들어줘야지 싶어서 무거운 몸 이끌고 장을 봐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집안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뭐지? 하고 얼른 들어가 보니까 아니 이건 또 뭐야 시누이가 이번에는 친구를 두 명이나 데리고 와가지고 친구 한 명은 컴퓨터 하고 있고 친구 한 명은 침대에 누워 TV 보고 있고 시누이는 방금 샤워를 했는지 머리가 다 젖어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것들은 사람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그냥 썰렁하게 쳐다만 봐요 거기다가 너무 어질러 나서 순간 짜증이 팍 올라오는데 그 속도 모르고 시누이가 쓱 다가오더니 저한테 이럽니다 언니 언니 오늘 우리 쫄쫄 꿀맞어 밥 줘요 아니 집에 반찬이 왜 하나도 없어 아니 뱃불뚝이 8개월 된 임산부가 땀 뻘뻘 흘리며 양손 무겁게 우두커니 서 있는데 물건부터 받을 수 있을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밥 타령이나 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제 손에 들려있는 그 상태로 안열살핍니다 그리고는 인상을 팍 쓰면서 하는 말이 이거에요 아이씨 뭐야 삼계탕 하려고 아이씨 난 아구찜이 좋은데 아니 이런 개또라이가 진짜 미쳤나 그리고 저 아구찜 할 줄도 모르는데 이런 소리를 해요 순간 빡 돌아가지고 바로 신랑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오빠 이것 다 치워 라고 했더니 아니 언니 지금 왜 우리 오빠한테 짜증내요? 왜 그래? 이러면서 슬슬 또 시비를 거는데 이때 사실 진짜 지지게 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또 참게 되더라고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가? 이때 오빠는 일자리 구한다고 아는 형을 만나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참고 무시하고 반찬이나 만들자 싶어서 부엌코로가 어묵을 꺼내 펜에 벗고 있는데 인연이 그냥 가만히 있던가야지 거길 또 슥 다가와요 그리고는 언니 이건 뭐야? 이거 좀 있다가 오빠 먹이려고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하네 펜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 이때 바로 난리가 났죠 저도 모르게 이성이 똑같이 툭 하고 끊어지면서 떨어진 펜을 집어올렸고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마음으로 있는 힘껏 콱 하고 내리찍었죠 정신을 못 차리길래 바로 그 자리에서 머리털 잡고 흔드는데 시누이 친구들이 달려들어 저를 말립니다 이게요 사실 글로 쓰니까 잠깐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한 1분 정도 흔들었을 거예요 아무튼 개들한테 양손 어깨 양손과 어깨를 잡힌 채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인연이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더 미운 거야 그래서 알았어요 알았어 이거 놔봐 이제 됐어 화 풀렸어 놔봐요 놔봐요 라고 안심을 시켜 손을 놓게 만든 뒤에 이 친구들이 제 팔을 놓는 순간 바로 펜을 다시 집어들어 올려 이번에는 수직에서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수직 낙하 그것도 나를 세워 세로로 시누이 있는 정수리를 콱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후라이펜 이렇게 때린 게 아니고 그러자 얘가 기절을 했는지 철부덕하고 쓰러지는데 이때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그런가 아무튼 얘 친구들이 부축을 해가지고 나가는 건 봤는데 뭐 저도 이때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죠 그런데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와요 안 받았습니다 울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 그러자 이번엔 집으로 오는데 또 안 받았어요 나 우는 거 보이면 우리 엄마 슬퍼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저 혼자 앉아서 울고 있는데 신랑이 들어오더니 깜짝 놀리며 저러기 달려옵니다 그래서 다 얘기했어요 오빠랑 같이 있을 때는 그나마 하는 척 하다가 나랑 둘이 있을 때는 돌변하는 거 이거 다 얘기하고 거기다가 오빠한테 실망하고 서운했던 것도 다 털어놨죠 일 좀 구해라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울부지으면서 다 토해냈어요 그러자 저희 신랑도 화가 잔뜩 났는지 이런 개쌍이 어디있어 이러더니 바로 뛰쳐나갔고 두 시간 뒤에 들어왔는데 별일은 없었나봐요 별일이 없었는 줄 알았죠 그냥 살짝 술 냄새만 나고 그러길래 그냥 나가서 소리만 지르고 왔나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저는 그 사이에 집 치우고 멍하니 앉아있었거든요 잠시 후에 신랑이 자는 사이에 전화가 또 걸려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왔어요 너 뭐냐 강패냐 어머님 저 그게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애 얼굴에다가 뭔 짓을 한 거요 어? 심호 말에 의하면 뺨에는 화상을 입어 부어 퉁퉁 부어 올랐고 정수리 부부는 피멍과 엄청나게 큰 혹이 생겼다고 해요 계속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신랑이 찾아갔대요 신호의한테 뺨인지 뭔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몇 대 때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대화가 안되서 전화 꺼버리고 집안 전화기 코드도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이죠 전화를 켰더니 문자가 있네요 이따가 그쪽으로 갈테니까 너 일 마치면 집에 와라 토끼지마 아까까지만 해도 계속 울었는데 회사에서 가만히 생각하니 그래요 무서울 건 없어요 이제 다 깨버렸는데 뭐 그런데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눈물 나고 엄마 생각에 나 정말 무식한 사람 아닌데 나쁜 사람 아닌데 그냥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러는 걸까요 어쩌다 보니까 무식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너무 슬픕니다 아 잘 깼어요 댓글 1번 미친 어 시엄마가 온다고 했으니까 일단 집에다가 야구 방망이 하나를 사다 놓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말도 안들어보고 지랄하면 그냥 그 방망이를 보여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당신 딸년 또 찾아와서 행패부리면 그땐 후라이팬이 아니라 이걸로 팔거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남편도 같이 팔거다 라고 말이죠 2번 아니 시누이도 시누이지만 그 친구년들도 진짜 이해가 안되네 뭐야 눈치가 없는건가 염치도 없고 뭐지 거지야 그리고 시누한테 실려가는거 시누 실려가는거 완전 사이다에요 친구들 없었으면 아마 쓴이한테 맞아 죽었겠네 3번 아이고 나이 어린 새댁이 그것도 불룩한 배로 그 엄청난 일을 겪었다고 하니까 내가 눈물이 나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 그렇죠 말이 안통하면 패야지 뭐 어떡해 감사합니다 아우 시원해